대통령의 이 선거 개입 논란 한방에 지지율이 박살이 났습니다. 6차 대통령 당 지지율 급락. 아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32%까지 조만간 20% 후반대로 또 떨어질 판이다 지금. 정당 지지도도 그냥 막 박살이 났다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가 선거를 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야 좋다 막 이렇게 좀 호응도 해주고 야 좀 국민의힘이 뭐 한다 이러고 좀 관심도 가졌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져 민주당이 더 나쁜 민주당은 지금 더 이슈가 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높아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빠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저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이 줄어든 사람의 성향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지지율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 지지율 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강경층만 남게 되는 거야. 강경층만. 그러다 보니까 여론 대목에서도 정확도도 떨어지지만 지금 지금 저런 쪽이면 우리가 소탐되지 않은 거지 김기현 뽑으면 뭐해 그냥 뭐 지지율 다 잃고 우리 이 과정에서 그냥 못 보일 거 보이면 안 되는 못 보일 걸 다 보고 그냥 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다. 경선 개입 논란으로 민심이 이만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조사에서 지금 김기현 안철수를 재친 걸로 나옵니다. 김기현 9.3% 오르고 안철수는 12%가 하락했어요. 그 표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천아람한테 갔다 이거지. 여기도 지금 국정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39에서 32로 대폭락. 40에서 35로 대폭락.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 만사가 그런 그 어떤 독재를 꿈꾸고 우리끼리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자유주의적인 이런 수준미다래 좌파적이고 북한 공산당 같은 생각을 갖는 인간들을 위한 국민들은 좌빨 또라이들밖에 없다는 거야. 우파 정당을 왜 지지하고 우리가 우파바닥을 왜 응원하고 합니까. 이런 다양함과 자유화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간다 이런 것 때문인데 하나도 포용력 없이 그냥 니를 다 죽어라 너도 죽어라 이러고 다 가는 이런 진영이면 누가 여길 지지하겠어. 그러니까 김기현을 뽑아도 이건 당이 지지율이 다 빠지고 나면은 무언송이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지금 소탄대실이 심한 거지. 여기를 보면은 지금 김기현 오버 45.3 안철수 30.4 천아람이 무려 9.6 얜 얜 뭐야 이거. 얘가 안철수 표를 다 빨아먹었네 그냥. 자 여기를 보면은 김기현이 9% 급등했습니다. 안철수는 거의 13% 하락했습니다. 자 당원 표심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즉 매우 잘한다 층이 김기현 70% 그리고 안철수는 16%에 그쳤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 지지층일수록 김기현을 마구잡이로 지지해준다는 거야 지금. 매우 잘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전체 조사에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다. 라던가 잘 못한다. 이런 층들은 빠진 결과가 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 이런 조사에는 왜곡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봐야 돼. 그리고 조사 대상도 한 400명 수준이라서 이런 걸 감안하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런 안철수와 김기현의 희비교차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적지 않게 이탈한 정황이 있다. 직전 조사에서 39%를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던 부정평가 57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32%로 거의 7% 가까이 크게 내리고 부정평가도 8% 치솟았다. 얘가 결국 이 정도로 받았던 게 이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걸 이 정도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만 남기 때문에 조사가 당연히 김기현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야.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라는 걸 볼 때도 이게 여러 개의 조사들의 추이를 봐야지 그냥 조사 나한테 유리한 조사만 달랑 보고서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 조사들의 추이를 봐야 돼. 왜? 거기에는 의도적인 조작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 있는 애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하다 하면은 이미 할당량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아무도 안 고를 것 같은 정당을 찍어놓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넣었을 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꽤 많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맥락상 조작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게 우파 내에서도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60대가 20대인 척 응답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작질을 하는 쓰레기 당권 주자 새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끼 누구야 이거? 20대라고 하면 여론조사 참여가 가능하니까 나이를 속여서 참여해달라고 종용하는 쓰레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령을 물을 때 60대라고 하면 인원이 찼다고 끊으니까 20대라고 해야 진행이 되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이 좌빨 새끼들이 하던 짓거리를 지금 우파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쓰레기들 같은 새끼들. 영남 지역에 한 국민의힘 지지아 모이면 이같으면 긴급 문자를 돌리다. 이 새끼들이 이런 게 바로 우리를 망치는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거야. 거짓말을 동원해서 거짓말로 거짓을 섞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본인이 60대라도 20대로 응답하고 ARS 여론조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는 특정 세대나 지역의 쏠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골고루 분산한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리 설정한 세대나 지역별 참여수가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모두 찼다면 이후 참여자는 여론조사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 60대는 그냥 끊어져 버리기니까 어떻게든 참여를 이어가려면 나이를 속일 수 있는 ARS 조사에서는 20대라고 하고 해라. 마치 젊은 애들이 더 지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족같은 새끼들. 대가리를 이딴 식으로 굴리는 이 좌빨같은 새끼들. 거짓말로 여론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을 속이고 주작질하는 이래놓고 이런 새끼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같은 새끼들. 지들이 부정선거 유도만하고 부정 여론조사 이런 주작질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무슨 우파야. 이건 드러운 새끼들 하여튼 지저버린 쓰레기 새끼들. 국민의 맘 앞 앞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령 속이기 움직임이 있었다. 그 다음 관계대로 모 캠프에 있는 60대 당원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때마다 20대라고 답한다고 들었다.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들었다. 이런 쓰레기같은 놈들. 이런 인간들 좀 내쫓아야 돼. 국민의 맘 지지자에 한정될 만큼 모수가 많지 않아 한 명 한 명의 가능심도 커진다. 왜냐면 개체수가 적은 걸로 지금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300명, 500명. 아까 레알메타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수준으로 조사하는 거라서 천하람이 9.6%면 한 40명만 천하람 지지한다고 해도 높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작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좌파놈들이나 문재인 지지율 끌어올릴 때 쓰던 얌생의 짓을 우파바닥에 선거 도중에 이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저런 것들은 알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더럽고 치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쪽에서 이런 분야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다. 이런 인간 가지고 무슨 정부와 당이 무슨 한몸이 되고 자식우가 있냐 이런 더러운 추잡하고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한몸이 돼가지고 무슨 그게 어떤 개혁을 한다는 거야. 개혁 대상인데 지금 저딴 짓 하는 게 무슨 뭘 나라를 위한 거야. 저딴 짓이. 오히려 더 망치는 거잖아. 을쓸이 같은 짓거리 진짜. 저딴 짓거리 진짜. 지금 우선에 정말 얘기가